안녕 여러분 오늘은 물리2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 문제는 2022학년도 6월 물리2 모평 문제고요. 역학적 평형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꿀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역학적 평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려면요. 일단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번째는 만약에 문제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형을 이루는 모든 힘을 다 표시하셔야 합니다. 모든 힘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번째는 힘의 평형식하고요. 그 다음에 돌림힘의 평형식을 쓰시면 되는데요. 돌림힘의 평형식은 여러분들 힘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인걸 아시면 되고 그냥 힘의 평형은 모든 힘을 다 표시를 했으면 같은 방향에 해당하는 힘들을 또는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힘들을 찾아가지고 걔네들이 0이 된다라는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뭐냐면요. 일단은 문제에서 A막대하고 B막대가 있는데 이 두 막대가 모두 다 수평을 이루면서 정지해 있다라고 써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두 막대가 수평의 정지 상태이고 여기에서 나타내는 힘들은요. 당연히 A막대의 질량과 B막대의 질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A막대나 B막대의 무게를 첫번째 찾으면 무게는 재질이 같고 균일하게 되어 있는 막대에서는 항상 그 막대의 딱 중앙에 해당하는 그 지역의 딱 중앙에 해당하는 지역의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A막대의 전체 길이가 33D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2분의 33D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라고 치면 여기에 지금 무게에 해당하는 A막대의 무게 M, A, G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B막대도 딱 중앙에 이렇게 무게에 해당하는 M, B, G라는 무게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렇게 무게를 찾아낸 다음에 문제에서 실의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모두 같다고 했으니까 A막대에 걸려있는 실이 4개죠. 그러면 맨 왼쪽부터 실이 막대를 잡고 잡아당기는 힘들을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쪽에 지금 B막대에도 이렇게 실이 2개가 있는데 지금 평형을 이루려면요. A가 평형을 이루려면 위쪽 방향으로 지금 화살표 표시한 이 모든 힘들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표시한 지금 B막대에서 실이 A를 잡고 아래로 잡아당기는 이게 모두 다 평형을 이루어야 A의 평형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도 평형 상태가 되려면 M, B, G하고요. 이 실이 B막대를 잡아당기는 이 모든 힘도 다 평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모두 평형이 돼서 정지 상태를 이루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안점으로 찾아야 될 건 A막대에 해당하는 X의 길이만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 B막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A막대나 B막대나 수평을 이뤄서 정지를 이뤘기 때문에 B막대는 생각하지 말고 A막대에서만 돌림임을 찾아내시면 X의 길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이 남으신다면 B도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X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돌림임을 구해야 되는데 돌림임은 회전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회전축을 A막대에 어디로 잡느냐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잡으시면 돼요. 다만 회전축을 잡는 위치에 따라서 계산이 빠르냐 아니면 계산이 막히냐 아니면 계산이 더디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회전축을 이 X 길이의 끝쪽에 잡아야 하지만 위쪽 방향으로 걸리는 돌림임과 아래쪽 방향으로 걸리는 돌림임이 제대로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X의 길이까지 완벽하게 구해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지금 파란색 X선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잡게 되면은 여기 A의 끝부분 자체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길이를 구해내실 때 회전축으로부터의 길이를 구해내실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밑에 A의 끝부분부터 여기 B막대에 걸리는 실까지가 5D까지 알려줬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길이를 예측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길이는요. 회전축으로부터의 길이니까 이렇게 회전축으로부터의 길이에 해당하는 선을 선생님이 쭉 긋고요. 자 첫 번째 위쪽 방향으로 걸리는 거 해볼게요. 자 이제 왼쪽으로 왼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첫 번째 화살표 여기까지 걸리는 지금 길이는 그냥 당연히 X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살표인 여기까지 걸리는 길이를 물어본다면 얘는 당연히 7D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힘은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걸리는 힘이니까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길이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A의 이 전체 길이가 33D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요만큼의 길이만 제시면 빼시면 돼요. 그러면 요 33D 전체에서 A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13D하고 5D라고 써있기 때문에 33D에서 8D만큼을 빼시면 됩니다. 아 18D만큼을 빼시면 됩니다. 다시 써드릴게요. 18D만큼만 빼시면 회전축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여기까지의 이제 거리를 재보면요.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거리는 딱 절반이라 그랬죠. A막대. 그러면 얘는 2분의 33D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가 다시 위쪽으로 돼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요. 예. 그럼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러분들이 22D 더하기 X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엔 또다시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화살표가 돼있으니까 여기까지의 예. 회전축으로 거리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3D 마이너스 5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또 여기 윗부분에 걸리는 요 힘에 해당하니까요. 예. 여기까지는 27D 플러스 X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쓴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위쪽 방향이고 빨간색은 아래쪽 방향이니까 회전축을 중심으로 파란색들은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고 빨간색들은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니까 그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돌림인과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돌림인의 크기가 똑같으면 정지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을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정지상태에서 회전축 찾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 구해내는 거에서 약간 여러분들이 머뭇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길이를 구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계산하신 다음에 답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토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